장두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씨를 잘 아시죠? 조수미씨가 피아노도 없는 미국 할렘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공연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조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하고 또 학교 측 천 달러의 피아노를 빌려 아리랑으로 무대를 마치자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화려한 조명은 커녕 노란빛을 내는 전동만 천장에 달랑달랑 달려있었고 커다란 커튼도 또 없었다. 무대에는 검정색 피아노 한 대가 딱 놓여있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복을 차려입은 흑인 여학생의 손을 잡고서 나타나자 객속에서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24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뉴욕 맨해톤 북쪽에 있는 데모크라시 프렙 할렘 하우스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조수미가 공연을 했다. 2005년 세워진 이 학교는 설립자가 제2애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비롯해 예절을 중시하는 한국식 인성교육을 도입했다. 이날 공연은 조수미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뉴욕 하네기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료 공연을 따로 하고 싶다고 밝힌 데서 또 시작이 된 것이다. 주로 저소득층 가정학생이 많고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 학교가 또 선정이 되었다. 그 학교에는 피아노가 한 대도 없었다. 조수미는 이해한다.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학교 측에선 내신 마음에 걸려 결국 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원을 들여서 그랜드 피아노를 하루 빌렸다. 조수미는 이날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오페라 곡을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총 다섯 곳의 노래를 불렀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들어서 공연을 또 찍거나 숨지긴 채 지켜보았다. 마지막에 조수미가 직접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른 뒤 공연을 끝내자 강경 모두가 일어나서 한우송을 지르며 기립박스를 쳤다.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애치는 학생들도 있었고 공연 사회를 본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그 학생 프란체스카는 어느 한 곡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노래가 한상적이었다며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또 했다. 조수미는 음악으로 모든 것을 또 초월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또 했다. 이 내용은 뉴욕의 윤주현 특파원이 보낸 기사 내용입니다.